자, 잠깐만 녹화 떠볼게요. 이거 되게 컬쳐쇼크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발견을 하고서도 이제 솔직히 그거 나올 수 있잖아요. 그 뭐냐, 썬네일 어쨌든 그 썬네일 해가지고 뭐냐, 그 텍스테라씨한테도 한 번 저기, 그 해외 커뮤니티에도 한 번 제보를 한 번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가볍게 점프하면 저것도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 이게 줄기가 달려있구나 줄기가 달려있어도 혹시나 해서 올라가본거구나 그러니까 줄기가 달렸으면 아 그러면 여기에 피가 피가 두개가 있는거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